라온아 우리 아까 시장에서 산 걸로 전부 치기하자 한가위인데 맛있는 명절 음식이 빠지면 섭하죠 그럼요 오늘 나잠금 요리 실력 제대로 발휘하겠는데요 오 너무 깼다 잘 됐어요 잘 되네 할머니 잘 써나 감시 애호박이에요 애호박을 알아요 진짜 진짜 잘한다네 두 개 아 힘들어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고 인지 능력 모든 게 다 상위 1% 같아요 위에 덜 묶였어 너무 세게 원래 뭐 한 번 정도 사고 쳐야지 너무 세게 했어요 그래야 그래야 어린이지 아 지금 자존심 상했어요 라온이 너무 좋아 이제 녹아요 내가 자존심을 넣어줄까 녹아서 내가 조심히 좀 많이 기분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응 아 잘하네 동태정까지 아빠 이거 노란 게 그게 내가 만든 거야 아빠 계란 한 번 먹어볼래? 할머니 이거 하나 먹어봐요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할아버지 엄마도 드셔보라고 해야지 할아버지 드셔보세요 아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이 맛있다 누가 왔드네 우와 엄마가 왔다 우와 엄마가 왔다 아 요리했어 우리 형이 요리했어요? 내가 엄청 맛있게 요리하는 거 보여줄게 얘 참아야야 아 요리했어 내가 엄청 맛있게 요리하는 거 보여줄게 얘 참을 만큼 많이 참았다 엄마 이러고 와봐 우와 라원이가 더웠어? 응 우와 라원이가 더웠어? 응 박수 엄마 우리 같이 먹을래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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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위처럼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있는데요 라원이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네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먹고 그래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꼭 잘 씹어야 돼요 우리 저 홍서방 고생했으니까 내가 저 주로 앉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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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는 거 좀 가져와서 아 감사합니다 아 그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루 즐거운 얘기 중에 아이고 아이고 홍경민 씨 엄청 지금 풍성관리 안 드시네요 아 아 막걸리 막걸리는 이 잔으로 마셔요? 맛있습니다 그렇지 아버님 요새 술 좀 자주 드세요? 요새 술을 못 먹었어 나는 나는 열이다 응 알았어 그래라 그래라 그래서 같이 짠 하면 되겠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죠 우리 라임이도 고생하셨죠 라임이도 고생했어요 우리 라임이도 고생했어요 우리 라임이도 고생했어요 우리 라임이도 고생했어요 안주 드세요 거기서 홍어 이거 바로 주면 안 돼 응 응 홍어 삭힌 거 우리 라온이가 또 왜 이렇게 뭐 아유 할머니가 좀 몰라 이렇게 삼합을 해 먹으면 삼합 제대로 삼합이네요 응 맛있겠다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 라온이가 사서 그런지 아주 맛있네 라온아 할아버지가 홍어 맛있다고 그러셨어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라온이가 참 좋은 건 잘 몰랐어요 아니 이 정도면 오 이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응 맛있는데 응 맛있다 오늘은 좀 먹고 취해야지 응 응 응 응 갑자기 닭을 챙겨요 응 아 자기 자리로 혼자 사 먹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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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맙습니다 정말 예쁘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혹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? 내 찌보는 거 봐 내 찌보는 거 봐 저 들었어 싸우는 거 봤어? 못 봤어? 못 봤대 못 봤대 못 봤대 봤어도 못 본 거예요 표정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야 진짜 의료있다 근데 그래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거 봤어? 봤어? 아 좋은 얘기만 하네 어떻게 뽀뽀했는데? 이렇게 아 그렇게?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니 학생 아 좋은 얘기만 할 줄 아네 대단한 딸 줬네 대단한 딸 줬어 확실해 확실해 아니 전 국민이 인정합니다 대단한 딸이에요 저도 이제 딸을 둘을 키우니까 음 두 이제 딸 둘을 키우는 게 야 이런 마음이구나를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예식장 가도 그전하고는 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그렇지 부모 입장입이 되니까 난 이렇게 둘이 잘 살고 이렇게 예쁜 딸을 또 둘 낳아서 키워주니까 우리가 고맙지 짠 짠 짠 짠 하나 둘 짠 짠 하자고 조심해 조심해 너무 많아서 짠 짠 짠 짠 짠 오우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하루였네요 고맙습니다